야, 너무 부듬어 아냐? 어두운 산길이라 더 떨어지면 놓쳐요. 뭐야? 좋아, 좋아. 일단 세어봐. 야, 씨, 어떡하지? 뭐야, 왜 내려와? 정신 맞춰 차려. 어떻게 내냐냐? 뭐야? 혜성아, 조심해! 야! 혜성아! 놔! 진짜? 또해, 이 새끼들! 또해, 이 새끼들! よろ orbital 빠져나가? 빨리해, що! 내가 금방 돌아올게! 어? 잠시만요. 누구 손에 죽는지 얼굴은 보고 가야 가는 길 더러울 하잖아. 이 시각정보는 공포심이 아주 중요한 요리거든. 너 안경 안 끼면 장님이라며. 아주 앙성하네. 신상 종목까지 다 알고 계시고. 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. 넌 좀 고통스럽게 죽여야겠어. 지금부터 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네 폐를 관통할 거야. 내가 꼴에 기자라고. 눈에 힘 풀어. 중국애들이 가끔 기가 막힌 걸 만들어 오거든. 저 상하려다 이 변대 새끼야. 드론 나냐. 메이드 인 차이로 스마트 몰카라고. 뉴스리포트 2부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자 광고 갑니다. 광고 러링턴에 오십쇼. 누나부터 미리 짤 거. 야 너 뭐하는 짓이야. 근데 서 기자가 연락이 안 돼요. 그놈 미행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요. 영상 파일을 보냈는데 파일이 깨서 음성밖에 안 나와요.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이 새끼가 탐사팀 쫓아다니더니만 메인 뉴스가 장난인 줄 아나. 선배. 뭔데 들어봐. 야 강우연이 지금 방송 중이야 미쳤어. 야 니들 뭐해 얘 빨리 끌어내. 시간 없으니까 빨리 틀어봐. 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. 넌 좀 고통스럽게 죽여야겠어. 지금부터 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네 패를 관통할 거야. 꼬리 기절하고 누누이 풀어. 선배 어떡해요. 이게 다야? 네. 박 피디는 이 파일 확보하고 제 상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의무실 데려가서 못 나오게 해. 자, 토크 뵙고. 엄마,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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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리해. 큐! NW 홀딩스 홍은태 대표가 미국 미디어그룹 내셔널 폭스사의 지분 51%를 인수했습니다. 이로써. 야 강우연! 한국의 문화 컨설팅스는 8년에. 오늘 딱딱 죽다라도 또 팔지 말자 새끼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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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